네 무슨 일이야? 이거요 뭔데? 차도윤 씨 가는 엄마 병원비에요 그 돈 순수하게 우리 엄마 걱정돼서 준 돈이라는 말 믿을게요 고맙습니다 잘 썼어요 이 정도 액수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알아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 큰 돈이라서 갚지도 않고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요 아직 살만한가 보네 자존심까지 챙기는 거 보니 도윤 씨 저 이제 곧 한국 떠나요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미국 가서 가게 새로 시작하려고요 차도윤 대표님 원하시는 대로 기억 찾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표님 마음도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젠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떠나? 이달 말에는 출국하려고요 언제 오는데? 안 올 거예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요 혼자 가는 거야? 우리 가족 다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하고 세윤이까지? 네 같이요 이제 떠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 드리러 왔어요 사랑은 그대와 잘 지내세요 기다려요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했던 한 사람 어깨 노즈 정리 그 road 아멘